반성시켰다고 해서 사진은 자기가 시켰어요 쿠키커플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후기 히트 어디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싶은 사진을 고르는 중 나한테 선택하시다 그랬죠? 나한테 고민하는데 이것이... 이걸 그린다고요? 이것은... 이것은... 다음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좀 추워 게시 트위트도 밑에 네 이건 진짜 집이다 뭔가 다음은? 도시 도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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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커플들도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수영이 왜 시원한지 알아요? 아 또 티 사이즈 좀 해주세요 하자 주세요 아고 라인이 거에요 하자 주세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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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자 내가 지금 나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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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열심히 하는 흔적 손! 손에 이런 거 묻었잖아요 저희 미세루화에 부르면서 어떻게 어떤 기분이 있을까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4년 정도 사귀네요 처음에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생각하면서 울꽁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사랑해요 정말 어떤 기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룹은 진짜 하나가 예쁘게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 아셨어요? 어머 두 분 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하기 힘든데 재밌게 하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와 진짜 길이다 그냥 질문인데 구독자사람은 제가 차기 차기 발음은 한국사람이 다르잖아요 한국사람들은 차기 어떻게 부를까요?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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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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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떻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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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보 아 그렇 와 저거 진짜 개키레이다 맞지 맞지 저기 봐봐 진짜 진짜 길이 진짜 길이 어? 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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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인 행사 하실까 봐 하실까 봐 하실까 봐 걱정돼요? 걱정돼요 뭐야 안녕하세요 중국사 여자리 유튜버가 왔는데 여기 저희는 여기 여기 아 신기하다 사진 좀 찍어줬어요 1,2,3 감사합니다 2,3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자리해주신 트레이터 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최될 시작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2시 30분까지 3시 30분까지 사진은 다진 사진 사진은 다진 사진 푸키 커플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관련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 커플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전에 한일 부부가 된 푸키 커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본인 아내와 함께 재미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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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인에서 첫번째 스테이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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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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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떨려 진짜 맛있게 먹냐고 아 근데 맛있네 이건 제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맛있는 거 먹고 대조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응 감사합니다 우와 좋아 이죠 옷 fla f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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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기 그러는게 보 немного 다시 halt 사랑 Meaning 잘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